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뉴탐션 세계지리의 진짜 곰 이진웅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39강입니다 예 D-1입니다 D-1 자 항상 디데이보다 그 전날이 더 설레이는 법인데요 저도 오늘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면서 헤어스타일까지 바꾸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나면 이제 강의가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39강까지 오시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꼬린 지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강까지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민족 간의 갈등 정리해봤었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팔레스타인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인간의 분쟁이었는데요 자 이 분쟁은 민족 간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영토 분쟁이기도 하고요 또는 종교 간의 갈등이기도 하다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추어진 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니아 내전도 살펴봤었죠 보스니아 안에 여러 개의 민족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뒤섞여 있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고요 오랜 내전 끝에 결국에는 1 국가의 2 체제 특이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로 인한 갈등 지역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교 갈등은 종교 간 갈등 그리고 종파 간 갈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종교 간 갈등 예 그 다음에 종파 간 갈등 자 먼저 이란과 이라크의 갈등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순이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 예 역시 종파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었고요 카톨릭교와 개신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반면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곳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카슈미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에 언어 차이로 인한 분쟁 지역 살펴봤었죠 그래서 벨기에 북부와 남부의 언어 사용자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무슨 주? 네 쾌백주 그래서 프랑스어 사용자와 영어 사용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지도의 위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무엇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 여기까지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9강 시작하면서 역시 오프닝, 오프닝 코너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두 강 남았죠 그래서 우리 마치 추억 속에 사진첩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들춰보면서 아 맞아 이땐 이랬었지, 아 맞아 이땐 이랬었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듯이 오늘은 지난 시간 동안 소개해드렸던 끌림 여러 지역들을 한 번에 모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9강, 그 다음에 40강, 두 강에 나누어서요 지난 38강 동안 소개해드렸던 지역들을 19군데씩 나누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옛 추억을 한 번 되살려 보시고요 아 맞아 저런 곳들이 있었지 아 맞아 저 때 나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엄청 힘든 때였어 아 맞아 여기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추억에 담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9강에 소개해드렸던 끌림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1강에 어떤 지역 소개해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정말 망설임 없이 끌림이란 코너를 준비하면서 어 그래 나는 여기를 무조건 소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망설임 없이 골랐다고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였죠? 예멘의 올드사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멘의 수도인 산하의 일부 지역인데요 무려 2500년이나 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특징이고요 마치 중세시대의 올드당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여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요르단이라는 곳의 페트라라는 지역의 알카진의 신전이죠 돌을 쌓아져 지는 것이 아니라 벽에 흙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영화에도 몇 번 등장한 곳이었죠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호지옥 소개해드렸습니다 무슨 나무가요? 기억나시나요? 바호밤 나무입니다 마치 나무를 뽑아서 거꾸로 꽂아 놓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죠 어디냐면 바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었죠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 라다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인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무려 해발고도가 3000m가 넘어가는 곳이고요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아직까지 간측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티베트 불교의 곰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하 정말 정말 여기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곰파 티베트 불교의 성전입니다 다른 여기 어딘지 기억나세요? TV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었죠? 아침마다 승려들이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곳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와 이 지역의 전통문화가 융합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바로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기억나시나요? 루앙프라방이었고요 다음은 여기입니다 아 스머프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모로코 셰프 샤우엔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름다운 푸른색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었고요 다음에 여기는 딱 넓은 초원이 한 눈에 보이죠? 몽골입니다 몽골의 테레지 국립공원이고요 아름다운 게르의 모습과 넓은 초원 그리고 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아 여기 굉장한 곳이죠 이게 바로 볼리비아의 유은이 사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 거의 뭐 아름다운 데칼코마니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소금이 많이 처치되는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소금으로 만든 호텔도 있는 곳이죠 유은이 사막 밤이 되면 이 별들이 사막에 비치면서 호수에 비치면서 더욱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여기는 역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곳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이름도 어려운 두브로브니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성각이 위치하고 있고요 성각을 거닐면서 관찰하는 이 두브로브니크의 옛 시가지 아 지붕도 벌써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한 곳이죠 이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했었죠 두브로브니크 제가 굉장히 발음이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여기 아름다운 빙식곡의 호수가 들어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빙하호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다양한 호수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수많은 고봉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호수들도 같이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갔던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터키의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응애암이 오랜 시간 동안 통화와 침식을 받으면서 마치 요정의 굴뚝처럼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었고요 다 이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바라보는 카파도키아의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최대 국립공원 바로 시미엔산 국립공원이고요 그리스의 한 소설가가 마치 신들이 와서 체스를 두었던 것 같다라는 아름다운 풍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죠 자 다음은 여기입니다 용혈수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마치 우산을 편 듯한 형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마치 용이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진액이 흘른다 그래서 용혈수라고 불리는 이러한 나무들이 많았던 곳 바로 예멘의 소코트라 섬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바로 바닷가와 파로 옆에 바닷가에 마주하고 있는 사막입니다 나미브 사막이고요 수많은 사구들과 함께 페어리 서클이라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 요정의 원이라고 하는 지형들이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했었죠 다음은 여기 바로 쉐이쉘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신혼여행을 갔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신혼여행지죠 자 다음에 여기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코에다가 민트잎을 꽂고 일한다 그랬었죠 극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로코의 페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바로 염색공장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치 물이 너무나도 맑아서 배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바다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람페 두사섬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마니아의 브라쇼부라고 하는 곳이었죠 역시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마지막 여기죠 바로 사무아라고 하는 곳에 토슈아 오션 트렌치라는 곳이었습니다 분화구에 푸른색 물이 담겨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을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탄 곳입니다 하지만 수심이 굉장히 얕아서 다이빙을 하면 조금 위험하다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 19강까지 소개해드렸던 끌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19군데 다시 살펴봤는데요 어떤가요? 과거에 봤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치 옛 기억이 새록새록 나지 않나요? 좋습니다 자 어떤 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20강부터 38강까지 소개했던 지역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간단한 완강 이벤트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39강 내용 나가보도록 하죠 자 39강은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적인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또 어떤 식으로 교류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출발해보죠 자 첫 번째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최근 세계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이렇게 세계 경제적인 환경이 아주 막 아 천지가 뒤흔들릴 정도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요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세계화가 되겠죠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 경제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변화 모습을 세 가지 정도 살펴보죠 자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 간에 무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무역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조금 모자라는 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오고 또 우리나라에 많이 남는 것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공장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대도국 같은 데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고 있죠 한 나라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전개하는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게 된 요인도 바로 세계화고요 이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죠 공장들의 입지도 변화하고 있고요 각 나라의 중심되는 산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 보다 내가 더 이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아 어떻게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 고민을 하다 보니 아 협력을 해야겠다 편을 맺어야겠다 내 편을 많이 만들수록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니까 다양한 경제 협력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협력체들이 있는데요 자 처음 살펴볼 경제 협력 기구는 예 세계무역기구입니다 WTO 라고도 얘기하죠 자 WTO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세계무역기구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력 기구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유무역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력 기구입니다 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유롭게 무력을 하자 보육무역 금지 관세 더 이상 매기지마 무역장벽 철폐 이거를 외치는 기구가 바로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유무역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다자간 협상입니다 자 우리 니네 둘이서 얘기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 다 같이 모여서 여러 개 계속해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입점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무차별주의입니다 야 니네 둘이만 얘 차별하지 말고 얘랑 얘랑 똑같이 대해줘라 차별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WTO입니다 그래서 다자간 협상 무차별주의 자 그리고 이 무차별주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나라에 최해국 대우를 적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에만 특혜를 주지 말고 최고의 혜택을 모든 나라에게 주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림으로 같이 보죠 자 A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B라는 나라로부터 B라는 나라와 무역을 하는데요 B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면 5%의 관세를 물게 됩니다 5% 다음 C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C라는 나라도 A라는 나라에 수출하면 역시 관세를 내야 되는데요 역시 5%의 관세를 냅니다 자 그런데 D라는 나라도 있어요 A라는 나라는 D라는 나라가 너무 좋아요 여기 음식도 너무 맛있고 사람들도 너무 착해요 아 넌 정말 너무 좋아 쓰담쓰담 토닥토닥 그러면서 얘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죠 야 너는 3% 많네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안된다는 얘기죠 얘한테만 최고 혜택을 주고 있죠 안됩니다 WTO 체제 하에서는 모든 나라를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줘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도 3% 예도 3% 이렇게 관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WTO 세계 무역기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WTO는 굉장히 강력한 경제협력기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강제적인 구속력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자료 하나 보죠 자 최근에 있었던 신문기사를 제가 따왔는데요 일본이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대요 한국에 일본산 수산물 규제 처리를 요구하면서 WTO에 쉽게 얘기하면 이른 겁니다 야 쟤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안 하고 있어 어떻게 좀 해줘 라고 이른 거예요 자 그러면 WTO가 이 제소를 받아들여서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어 이거 한국이 잘못했네 야 수입해 그리고 너 일본한테 어느 정도의 돈을 내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WTO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TO가 야 너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 어 나 싫은데 어 배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소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라들 간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WTO 하면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유무역 그 다음에 다자간협상 무차별 주식 하나 더 기억하자면 강제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키워드 4개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WTO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럼 WTO 말고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협력기구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기구입니다 뭐라고 하죠 IMF라고도 부르죠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추억을 갖게 만든 경제협력기구인데요 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IMF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IMF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알게 됩니다 물론 국민들의 여러가지 노력을 통해서 막 금도 모으고요 그 당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집에 있는 금거북이 황금열세 이런 거 다 모으고 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국민적인 협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냈죠 자 그럼 얘는 어떤 일을 하는 경제협력기구냐 자 가장 큰 목적은요 요겁니다 환율을 안정시키고요 세계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이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무조건 적자가 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인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 나라에서 아 우리 도저히 해결을 못할 것 같아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그 나라의 자금을 공유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협력기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생소한데요 야거 보면 무슨 어떤 기구인지 알 겁니다 바로 OECD에요 OECD 자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 라고 와 하고 있는데 97년에 외환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찌됐건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통계자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어떤 것이 몇이다? OECD 국가 중에 뭐 꼴찌에요 OECD 국가 중에 뭐 수학실력이 제일 좋아요 이런 거 비교하는 거 본 적 있죠 어떤 경제수준이 비슷한 나라끼리 비교할 때 항상 OECD 내에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이고요 그럼 얘는 어떤 일들을 하느냐 첫 번째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원조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또는 굉장히 낮은 이자에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는 기술원조해주기도 하고요 다양한 것들을 원조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공적원조를 받던 나라였죠 그런데 1996년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한 이후에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하나 있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우리나라가 항상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공적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주는 나라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WTO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IMF와 OECD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협력기구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협력기구도 등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서 가까운 나라들끼리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와 자유무역 합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지역주의는 뭐냐면요 먼저 지역주의의 의미부터 살펴보죠 지역주의는 여러 국가들이 공통의 이해증진을 위해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에 여러분들 반에 한 30명 40명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 모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밥진구 모임 또는 학습 동아리 모임 이런 거 조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더 잘 살려고 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의 전 세계에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모인다 그런 것을 지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역주의는 왜 등장하게 됐을까요? 자 배경 한번 살펴보죠 자 무역이 확대됩니다 그리고 무역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분쟁도 증가하게 되겠죠 최대한 무역 분쟁을 줄이고 또 더욱더 무역을 확대시키면서 결국에 가장 큰 목표는 우리나라가 더욱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지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협력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지역주의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영향 보죠 자 블록 내 다시 얘기해서 소모임 내에서 교류가 늘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반에서 별도로 학습 동아리를 조직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같이 공부해 라고 공부하는 거죠 공부도 하지만 친구랑 대화도 하고 다양하게 밥도 같이 먹으면서 보다 친해지겠죠 교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 저 친구는 수학을 되게 잘해요 어 우리 같이 친구하자 학습 동아리 하자 그러면 나의 영어 실력을 나눔하고 그 친구의 수학 실력을 다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밥을 같이 먹는 모임을 만듭니다 밥 친구 어 나는 치킨을 먹는데 다리살을 너무 좋아해 가슴살을 안 좋아하는데 어 그런데 급식에 가슴살이랑 다리살이 같이 나옵니다 아 나는 가슴살 싫은데 이때 가슴살을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친구의 다리살을 갖고 오고 내가 싫어하는 뻑뻑한 가슴살을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자 회원국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니까 당연히 비회원국들과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야 왜 니네 둘이만 모여서 공부해 왜 니네 둘이만 밥 먹냐 나도 같이 밥 먹고 싶은데 아 나도 같이 닭살 살 먹고 싶은데 이러한 분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경제협력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지역경제협력체의 유형이에요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임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원국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느냐 자 어떤 상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관세를 물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으로 비회원국에게 공동으로 관세를 받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회원국 사이의 생산요소 다시 얘기해서 자본이나 노동력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고요 다음 네 번째 모든 경제정책의 공조화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경제협력체를 맺은 나라들 간에 똑같은 경제정책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경제협력체의 유형은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거기에다가 하나 더하고 하나 또 더하고 하나 또 더하고 이렇게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철폐하는 지역경제협력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협력체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바로 뭐냐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뭔가요? FTA FTA가 바로 자유무역협정이고요 이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사이의 관세를 없애는 겁니다 관세를 없앰으로써 자유롭게 무역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관세를 철폐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다른 나라에게 공동의 관세를 물리는 것 아 죄송합니다 아 요것을 이제 공동관세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나프타 있죠 나프타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름에도 이미 내가 나프타 자유무역협정이야 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나프타 아세안도 역시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무역협정에 공동관세를 더한 관세동맹 자 관세동맹은 메르코스루 남미 공동시장 그리고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관세동맹의 예입니다 자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얘는요 남미 공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관세동맹보다 하나 더 나아간 거를 이제 공동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름은 공동시장인데 관세동맹에 속합니다 페이크죠 페이크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겠죠 남미 공동시장 얘는 뭔가요 아 공동시장 틀리는 겁니다 이름은 남미 공동시장이지만 관세동맹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자 먼저 자유무역협정부터 보죠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B는 A로 물건을 수출할 때 8%의 관세를 냅니다 그리고 A는 B로 수출할 때 10%의 관세를 냅니다 자 그리고 C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자 WTO 체제 하에서 무차별주의가 원칙이니까 C는 B에게 10%의 관세를 물어야겠죠 그리고 C는 A에게 8%의 관세를 무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와 B가 되게 친해요 아 우리 같이 놀자 라고 하면서 얘네 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자유무역협정 뭘 철폐하는 거라고요? 관세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8% 10% 물던 거를 이제는 전혀 물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B는 C에게 10%의 관세를 매기고 A는 C에게 8%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관세동맹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런 경제구조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A와 B가 이번엔 관세동맹을 맺는 겁니다 자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에다가 플러스 B 회원국에게 똑같은 관세를 받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자유무역협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이 관세 내지 않는 거죠 0% 그리고 B 회원국에게 똑같은 관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이 관세동맹에 있는 이 회원국들에게 수출을 할 때는 똑같은 관세를 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세동맹이에요 그래서 관세가 없는 것은 똑같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동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보죠 자 그래서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뭘 플러스 하냐면 회원국 사이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느냐 이것은 공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고메사 고메사 남아프리카 공동시장이고요 GCC는 걸프협력회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공동시장이에요 다음 네 번째 모든 경제정책을 공조하고 자유로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도 허용하고 공동관세 매기고요 관세도 철폐합니다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모든 경제정책을 똑같이 단일화폐 사용하고 경제정책을 공조하는 겁니다 경제연합 또는 단일시장이라고도 부르고요 전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일화폐 사용하는 경제협력체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가지의 경제협력체 유형 기억해 두시고요 가까이 갖고 있는 특징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플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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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협력체 유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무역협정은요 관세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일단 WTO와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더욱 좋네요 자 일단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얘는 차별주의예요 차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간 협상이에요 자 아까 WTO 한번 생각해 봅시다 WTO는 다자간 협상 그리고 무차별주의였죠 얘는 두 나라 간에 맺는 협정이에요 그리고 비회원국을 차별해도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얘랑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원국끼리는 자유무역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한테는 차별을 주는 것이죠 얘는 여전히 관세 내야 됩니다 얘는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됐건 두 나라 간은 양자 간에 협상을 해서 이 두 나라는 자유롭게 무역을 하지만 다른 애들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의 특징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국가 간 지역 간 무역 장벽을 해선을 통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WTO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추구한다 자 그럼 이러한 FTA가 맺어지게 되면 그 맺은 회원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물론 굉장히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당연히 관세가 없어지고 무역 장벽이 없어지니까 교역량이 증가하겠죠 두 번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품도 있고 다른 나라 제품이 보다 싼 값에 들어오니까 어? 뭘 선택하지? 어? 그래 난 이걸 선택했어 좋아 선택했어 이렇게 선택권이 확대되게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확대되고요 무역 수지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화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내가 우위에 있는 산업을 점유하게 되면서 보다 성장시키게 되면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자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국과 같은 신대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굉장히 값싸게 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랬죠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밀이 1kg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미국의 밀은 1kg에 10원이에요 극단적으로 자 계속해서 막 10원짜리 밀이 들어옵니다 어? 그래도 신토불인데 신토불인데 우리나라가 좋은데 어? 아 그래도 990원이라도 싼데 미국 밀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밀농사 짓는 농부들 농장은 다 망하게 되겠죠 결국에 우리나라는 밀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 쇠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선진국의 경제적인 종속 경제적으로 종속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밀농장들이 다 망했어요 자 이제 미국이 칼을 쥐고 있습니다 야 밀 예전에 10원에 팔았는데 아 보니까 안되겠어 2천원 내놔 어? 야 너무 비싼데? 그럼 뭐 수입하지 말던가 아 밀농장이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종속의 위험이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무역협정 FTA의 영향을 역시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국산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삼겹살 수입산 삼겹살을 먹을 수도 있겠죠 자 싼 수입산 냉동삼겹살을 먹느냐 어우 야들야들하고 윤기가 흐르는 약간은 비싼 국산 한돈을 먹느냐 그건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게 되는 것이죠 차도 마찬가지죠 자 조금은 저렴한 우리나라 국산차를 타느냐 또는 수입차를 타느냐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비자가 아 우리나라 돼지고기 너무 비싼 것 같아 다 고기가 다 고기지 뭐 하면서 냉동산 수입산 고기 냉동 수입고기만 먹게 되면 우리나라의 돼지 농가들이 다 망하게 되겠죠 역시 계속해서 수입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국산차가 망하게 되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무역협정은 현재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도별 발효건수 그리고 누적 발효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세계적으로 FTL을 맺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레 어떻게 보면 도태되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자유무역협정 FTL을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와 같이 FTL을 맺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5년 3월 자료입니다 매번 변하기 때문에 기체결 국가, 서명 타결 국가, 협상 중인 국가를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특정 어떤 특이한 국가들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와 최초로 FTL을 체결한 나라는 칠레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북방구고요 칠레는 남방구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공산품 위주의 산업구를 갖고 있고요 칠레는 농산품 위주의 산업구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 상호 보완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칠레와 FTL을 최초로 맺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EU와도 FTL을 맺었다 자 그리고 중국과는 현재 타결 상태입니다 합의가 다 된 거예요 자 오케이 자 언제부터 실시할까? 아 언제부터 실시에? 이렇게 완전히 적용하게 되는 것을 발효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발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조만간 발효가 되겠죠 어쨌든 타결된 국가들 그리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워서 FTL을 맺었을 것 같지만 맺지 않은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아직 일본과는 타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나라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유무역협정 FTL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유무역협정 말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결성되고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계의 주요 경제협력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주요 지역 경제협력체 어딜까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경제협력체입니다 바로 유럽연합이고요 EU라고 부르죠 석탄철강공동체에서 유럽경제공동체 그리고 유럽공동체를 지나 현재 유럽연합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단일시장 그리고 경제연합입니다 두 번째 단일화폐를 사용합니다 어떤 화폐 사용하나요? 유로화폐 사용하고요 이 유로화폐는 EU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EU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을 유로존이라고 부르죠 단일화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동의 경제정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단일시장 또는 경제연합이라고 부르죠 자 EU와 관련된 자료 몇 개 볼게요 자 첫 번째 EU의 확장입니다 자 잘 보시면 1951년도에 최초로 결성되게 되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가입국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자 2004년부터 가입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등등등의 나라가 있죠 이런 나라들 대부분 동서남북 중에 어떤 유럽에 속하나요? 바로 동유럽에 속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가입국은 동유럽에 속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자 전반적으로 동유럽에 속하는 나라들은 북서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좀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구 이동해서 학습했었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들이 북서유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학습할 때 역시 얘기했었습니다 자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다국적 기업들이 동유럽에 공장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수출하면 얘는 메이드 인 폴란드예요 관세에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요 이 모든 나라들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해서 다들 유럽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다들 유럽연합에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왠지 가입했을 것 같지만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나라들을 우리는 노아이스라고 부릅니다 노아이스 첫 번째가 이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다음에 아이 아이슬란드고요 다음 세 번째가 스위스 노아이스는 EU에 가입하지 않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아이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EU 비가입국이에요 자 다음 자료 보죠 자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화 사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가입국 중에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가입국 중에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얘도 유로존 얘도 유로존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2012년 자료입니다 이미 조금 옛날 자료라서 현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근데 역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EU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 자 어떤 나라들이냐면 얘는 젊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호호호호호選 늙었지만 호호호 영댄스라고 봅니다 영댄스 EU의 주요 가입국 중에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 영국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이렇게 되는 거죠 영국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영댄스 얘네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기 싫어요 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유로화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죠 얘는 경제 수준이 조금 낮아서 유로화를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상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댄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 코소보와 몬테네그로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유로화 사용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EU 살펴봤고요 자 두번째 살펴볼 지역경제협력체는 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연합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회의가 열리기도 했었죠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APEC이라고 부르죠 APEC 자 얘는요 태평양연합국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태평양에 맞닿아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모두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경제협력체고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이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GDP가 60% 가까이 되고요 전세계 교역량의 50% 가까이를 이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 그리고 두번째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나라들이 모여있어서요 현재 회원국이 21개국 정도 되거든요 회원국들 간의 다양성이 크다는 것도 이 경제협력체의 특징입니다 경제규모도 다양하고요 역사도 다양하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APEC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요것입니다 전원합의체예요 21개 국가가 모두 찬성표를 던져야지 어떠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합의에 의한 어떠한 경제정책을 별다르게 수행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도 참여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느슨한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느슨한 결합 그래서 WTO 강제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후 공동의 경제정책을 시행하지만 얘는 느슨한 결합이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요게 바로 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회원국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이 태평양 연안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죠 미국도 회원국, 캐나다도 회원국, 러시아도 회원국, 우리나라와 중국도 회원국, 일본도 회원국이고요 남쪽에 있는, 남방구에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도 회원국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회원국인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얘는 아세안이라고 부르죠 아세안 자 일단 얘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경제협력체냐면 국가 간의 기술 및 자본 교류 그리고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조금 안타깝죠 자 우리 아까 학습 동아리 얘기했는데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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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을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공부하자 다 같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 수학 공부하자 오 예 우와 이게 수학 짱이야 자 다음에 영어 공부하자 어? 국어 공부하자 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네는 비슷한 유사한 경제 구조와 무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너지 효과가 작아요 사실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서로 배척을 하고 얘를 경쟁해서 얘를 이겨야지 얘가 살아남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모임을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얘네들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저렴한 인근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경제 구조도 비슷하고 무역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국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동티무로와 파푸안 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주요 지역 경제협력체 바로 북미,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아까 봤었죠? 나프타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FTA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있죠 자 얘는 아세안이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아세안은 수학을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프타는 국어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가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본과 기술 그 다음 캐나다는 뭐 갖고 있나요? 아 넓은 영토에 수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요 다음 멕시코가 자랑하는 것은 자랑까지도 할 건지 모르겠지만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을 갖고 있죠 이게 결합되면서 국어와 영어가, 영어와 수학이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러한 나프타가 맺어지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면 자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노동지박적 공업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위치하던 노동지박적 공업의 공자 그리고 캐나다의 노동지박적 공장들이 다들 멕시코로 이전을 하게 된 것이죠 저렴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뿐만이 아니죠 멕시코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메이드 인 멕시코입니다 나프타! 관세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외국 기업들이 역시나 멕시코의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입장 공장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죠 미국의 나프타 체결 이후에 이 그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무역을 한번 살펴보면 나프타 체결 이후에 계속해서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세 나라 간의 무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태까지 정리했던 내용 세 개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협력체 지도로 같이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맨 먼저 EU 유럽연합 살펴봤었죠 단일시장 경제연합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남동유럽지역협력협의회고요 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걸프협력회의 공동시장 다음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유사한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는 작다 FTA 수준의 결합이고요 다음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느슨한 결합 다음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여기고요 공동시장입니다 공동시장 다음에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관세동맹이죠 자유무역협정 다음에 비회원국의 공동으로 관세를 물리는 관세동맹이고요 여기입니다 다음에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이게 바로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역시 FTA고요 다음에 남아메리카 국가연합도 있고요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얘는 이름은 공동시장이지만 뭐라 그랬죠? 관세동맹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동맹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44페이지에 스스로 풀어보기입니다 자 지도는 가다 경제협력체의 회원국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가 여기입니다 자 이유가 되겠죠 다음 나 여기입니다 동남아시아 아세안이 되고요 다음 다 여기입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 나프타가 되겠죠 자 보기 봅시다 자 이유는 아세안보다 회원국 간의 노동력 자본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롭대요 당연하겠죠 경제연합 단일 시장입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자 이유는 나프타보다 경제 통합 수준이 높다 가장 강력한 결합입니다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경제협력체 이유 자 니은 맞고요 다음 니은 자 나프타는 아세안보다 영내 총생산이 적다 아니죠 미국 어마어마합니다 총생산이 많습니다 다음 니은 가와 나간의 교역액이 가와 다간의 교역액보다 많대요 자 교역액이 많으려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끼리 교역을 하면 자연스레 교역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나프타와 이유는 경제 수준이 모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역액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아세안과의 교역액은 적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자 245페이지에 기본 문제 1번 자 다음 자료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경제협력체로 오른 것은 회원국들 간 국내 총생산 규모 및 경제구조 역사 문화 등에서 다양성이 크대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간대요 의사결정은 전원합의 그 다음에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회원국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에이펙이 되겠죠 아시안태평양 경제연합체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다음 2번 자 다음 글은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것이다 빈칸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경제통합 유형으로 오른 것은 자 봅시다 기역 기역은 회원국 간 무역장덕을 해소하고 관세축소를 통한 자유무역을 추구한대요 얘는 가장 통합 수준이 낮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다음 니은 니은은 자유무역협정에 더하여 회원국 간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반면 역외국 비회원국에 대해서 공동관세를 적용한대요 얘는 관세동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회원국 간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대요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운역 설치와 같은 최고 수준의 통합 유형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통합 유형이랍니다 얘는 공동시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골라주면 되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해보고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로 전세계적인 경제협력체 그리고 다양한 지역경제협력기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WTO랑 FTA 비교하는 내용 꼭 기억해두시고요 전세계 주요 지역경제협력체 2호 에이펙 아세안 나프타의 특징들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 중요한지 오늘의 키워드 드릴게요 오케이 자 3번째 예 WTO와 관련된 키워드 빈칸에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2번째 FTA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WTO랑 비교하면서 적어보시면 더 좋겠죠 3번째 자 WTO와 FTA는 차이점도 갖고 있지만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 적어보시고요 4번째 우리 살펴봤던 지역경제협력체의 4가지 유형 그리고 각각의 유형의 특징까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단일시장 경제통합으로 이루고 있는 세계의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 어떤 경제협력체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40강입니다 40강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에 다같이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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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